우리가 흔히 모빌리티의 큰 변화, 우리가 자동차의 변화를 통해서 체감하고 있는데요 모빌리티의 큰 변화를 MECA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나의 스마트폰과 인터랙션에서 서비스로 이용한다든지 이동체, 움직이는 수단들이 전동화된다든지 이런 것을 M과 E로 표현을 하고요 예전부터 자동차가 통신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동차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거나 더 고속으로 통신을 하는 것들을 커넥티비티 시대, 커넥티드카의 시대가 진짜로 열리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에는 자율주행화된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약자로 MECA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티비티 부분은 오토노머스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 커넥티비티와 오토노머스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차가 똑똑해져서 혼자 똑똑해져서 스스로 자동차 레인을 잘 지켜나가고 운전을 하는 것들은 독립자율주행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독립자율주행은 차 혼자서 똑똑해지는 건데 우리가 교차로에서 혹은 시내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넌 이쪽으로 갈 거야 혹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내 뒤쪽에 보행자가 있으니까 위험해 이런 걸 알려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커넥티비티가 추가되면서 협력자율주행, 다시 말해서 함께 자율주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통 분야 혹은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상은 협력자율주행을 통해서 안전이 지켜지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편리한 환경을 만드는 방향보다는 사고를 줄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우리는 이 커넥티비티가 넘어가는 변화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이 커넥티비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자동차와 모빌리티의 큰 내적 기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SDV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이클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이 비이클은 킥보드도 비이클이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혹은 선박, 비행기 나중에 우리가 드론도 타고 다닐 텐데 이 드론까지 다 비이클이 되는 거죠 이런 비이클이 서로 연결되고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의 기술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DV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SDV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SDV는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예전에 전화기로 전화를 했었죠 그러다가 흔히 우리는 피처폰이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이 되기 이전 시대의 폰들 이 폰들이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크게 바뀐 게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통신을 많이 하고 인터넷이 되는구나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폰이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면서 게다가 핸드폰을 제조한 회사가 정해준 소프트웨어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 안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올릴 수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는데요 자동차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배경을 이해하시려면 이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있고 움직이지만 이 안에 다양한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하나의 컴퓨팅 파워 물론 코어는 여러 개 있지만 하나의 컴퓨터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는 구조인데요 자동차는 그 자동차 안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산실 혹은 IDC 센터 혹은 요즘 시대에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거대한 컴퓨터들이 모여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 그 환경이 그대로 자동차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자동차는 이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통신을 하고 각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가 되어가는 시대에는 이 자동차의 컴퓨터들이 서로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게다가 이것의 리소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마치 하나의 클라우드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필요하게 됐어요 왜 필요하냐면 그 레이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자동차에 다른 제3자들 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의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이 플레이그라운드에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자동차보다 오히려 더 심플하게 만들어도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잖아요 물론 스마트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게 폭발한다거나 이러면 생명과 관련이 되지만 그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이고 하지만 자동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이 위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려면 이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굉장히 견고하고 안전한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부에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구조 이 구조와는 철저하게 분리돼 있어서 안전에는 위험을 미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자동차는 스마트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계층 하나의 막이 생기는 거죠 이 막이 생기는데 이 막을 개념적으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위크를 위한 소프트웨어 레이어 혹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걸 OS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나의 움직이는 클라우드 이동하는 클라우드를 동작시키는 O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바퀴 달린 클라우드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컴퓨터는 내 머리와 같은 두뇌가 하나 달려 있다면 클라우드에는 엄청나게 많은 머리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강력한 파워나 강력한 지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바퀴가 달려서 이게 달려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체감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흔히 이러한 자동차의 큰 변화를 우리가 미래차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미래차라고 하니까 지금 차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언제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굉장히 가까운 미래입니다 이 미래차가 실현되는 거는 2025년 정도 되면 굉장히 본격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흔히 최근에 2차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혹은 많은 사람들에 관심을 받게 됐잖아요 이 2차전지가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지 하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 전기차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의 한 축입니다 자막 제공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해j Jewish ordered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시 ... 남편 제공과omen Bao선 고섭습니다